안녕하세요. 오늘 유행한 몽젤리를 사봤습니다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메로나가 있지만 캔디바라도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다 이쁘거더라구요. 메로나로 하시나요? 건덕은? 저는 캔디바가 더 많습니다. 저는 메로나보다 캔디바를 좋아하기 때문에 캔디바라고 하겠습니다. 자 꺼보겠습니다. 이거 색깔이... 오징어 색깔이다! 내가 원하는 오징어 색깔이 나왔어. 자 이제 해봤습니다. 이거 해주세요. 제가 그걸 잘 못 편던 마이크. 한 줄만 해볼게요. 우선 한 줄만. 우선 한 줄만. 통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어 벌써 굳었어요. 한번 봐보세요. 벌써 굳었어. 오오오오오!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많은 이유가 있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